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016년 7월 17일 현재 시간 10시 17분입니다. 저희 아까 봤던 논골 상위길 카페 바로 오른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보면 게스트하우스가 있습니다. 옐로우 그린 레드 5개 정도에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안을 잠깐 좀 보여드릴 것 같으면 이와 같이 시설문들은 간단하게 위치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전면을 보면서 이곳 풍경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지금 마침 여기 되어 있네요. 이불을 꺼내가지고 실제 사용을 하던 모습들하고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보일러 난방식으로 잘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저쪽으로 해서 이렇게 바로 뒤편을 왔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카페에 이제 젊은 사람들 취향에 맞춰서 묵호강을 보면서 그리고 상위하고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쪽에 지금 문을 열고 이렇게 나가서 보면 이제 논골 상위하고 아까 나왔던 그런 게스트하우스 바로 뒷골목입니다. 전체가 여기를 보면 시설도 깨끗하게 해놨기 때문에 아마 오시면서 보기는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